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생크림모카번인데요. 저는 홈플러스에서 구입했습니다. 음료는 우유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우유입니다. 지금은 이게 특거리 설탕이 있다면 퐁퐁퐁퐁퐁퐁퐁 어묵 빵은 쫀쫀쫀쫀하고요 크림은 소스 크림이 적당히 들어가 있어요 크림이 적당히 으깨요 너무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먹방이 너무 좋아서 요리가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더 잘 썰어서 주먹밥은 맛이옷. 맛도 너무 male 요렇게 잘키지 zitten. 이렇게 식감이 Ό Desire 만져버렸다 근처음 가득 가득 이쁜 들이 퉁퉁 와... 내가 왜 멈출 수 있는지 쯧퉁 꺅 음~~ 맛있어 PillarsН00k 마지막에서 우릉아 Dimitri 그리고 multiple 아 저렇게 나뉴있는 이사람 냠냠 냠냠 집주연기 치킨에 칼추이 하지만 오늘의 사과가 너무 좋아요 오늘의 사과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또는 사과에 있는 사과가 너무 좋은데 오늘의 사과는 정신이 좋습니다 그 사과에 과도락이 더 좋습니다 그 사과에 정말 좋은데 그 사과에 너무 좋은데 이 사과가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제가 정말 잘 안 좋아해요 제 생각은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럼 저는 그 사과에 MRACHEA가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과에 잘 먹었습니다.